216쪽에 있는데 페이지가 216이에요. 뭔가 끌림이 느껴집니다. 216 저잖아요. 그래서 올해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주제 통합형으로 4개의 좋은 주제가 해결의 철학과 미학입니다. 리트에서도 두 번 나왔어요. 2009년, 2015년. 그리고 해결 자체가 원래 잘 나와요. 그래서 칸트랑 해결은 항상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제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주제를 생각하시고 잘 보시면 좋겠어요.